개벽은요. 간단합니다. 개벽은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거랑 같아요. 물질문명에서 개벽이라는 게 뭐죠? 업그레이드. 정신문명에서 개벽이라는 거, 정신개벽이라는 것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우리 스마트폰 넘던 시절로 못 돌아가죠. 이거 쓰던 사람들이 못 돌아가죠. 지금 정보화 사회를 사는데 농경 사회로 못 돌아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정신문명도요. 기존 종교로 못 돌아가요. 기존 종교들이 믿으라, 믿으라, 계율 지켜라 하던 시대로 타율적인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던 시대로 못 돌아가요. 야, 정신개벽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 누구나 쉽게 써먹어야 돼요. 이런 스마트폰 쉽게 쓰듯이, 쉽게 써요. 지금 어르신들도 처음에 나오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저보다 잘 쓰실걸요? 마찬가지로 몰겐저, 육바라밀, 이게 다잖아요. 몰겐자랑 육바라밀, 이거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겠죠. 생소하겠죠. 따져보면 아니, 6개밖에 안 되고. 양심동목도. 다른 데 가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게 한 50개 넘는다니까요. 6개밖에 안 되는 양심동목이에요. 진리도 아공, 복공, 구공 3개밖에 안 되고. 수행법도 몰겐자예요. 공부과목은 참나각성, 양심성찰, 호흡수련. 이래야 인류가 쉽게 누리죠. 문화해야 돼요. 문화. 문화의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인문개벽이에요. 이번에 오는 개벽은. 천지개벽이 아니고 천지개벽은 좀 맛만 내는 거예요. 천지가 한번 변하고 역병이 돌고 하는 건요. 좀 맛을 내는 거고. 왜냐하면 인류가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니까. 리셋해야 되니까. 새로 포맷을 해야 되니까. 한번 이런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거고 진짜 변화는 문명의 변화예요. 그런 천지의 변화, 그런 이런 창궐하는 병에 대처해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죠. 문화는 생활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문명은 지금 디지털 혁명, 디지털 개벽을 일으키고 있고요. 정신개벽은 그럼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럼 양심개벽이에요. 그냥 양심하는 거예요. 육바람일 알고 뭘 겐지 알아가지고 육바람일 마음껏 써먹으면 그만이에요. 몰라 괜찮아로 양심과 접속. 자명으로 양심 구현. 끝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인류가 보세요. 인류가 몰라 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가 왜 헛고생했지? 몰라 하면 되는데, 괜찮아 하면 되는데 자명한 양심 분석하면 됐는데 내가 왜 고생했지 하고 이제는 그리고 참나에 맡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했는가 해서 인류가, 자 이거예요. 인류가 참나를 알아버려가지고 인류의 과반 이상이 참나 모르던 시대로 못 돌아가면 개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나가 사실은 양심이란 걸 알아가지고 양심의 덕목도를 깨달아가지고 양심 모르던 시절로 못 돌아가면 개벽입니다. 다시 못 돌아가면 개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학단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거 경험하셨죠? 다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개벽된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개벽이 언제 오나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이미 개벽하셨어요. 자, 스마트폰 널리 퍼진 게 물질명의 개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은 스마트폰 모를 때 난 먼저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얼리 어댑터죠. 얼리 어댑터한테 개벽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런 개벽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개벽을 선포했어요. 사실은 2500년부터 많은 성인들이 선포했지만 유명한 분으로 지상 천국 왔다. 지상에 개벽 왔다 선포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개벽 올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개벽 왔다. 2000년 전부터 스마트폰 거하게 쓰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야 정신적 스마트폰이 이제야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개벽된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하늘과 땅에 참나와 양심이 들어갔으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 전에 참나와 양심 잘 모르고 사셨잖아요. 이제 선명하게 알고 살아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죠. 그게 뭐예요? 별거예요? 어차피 내가 경험하는 건 내 마음에 모니터에 뜬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VR에 나타난 생각, 감정, 오감밖에 우리가 뭘 더 경험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타난 것밖에 경험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의 법계, 내 마음의 세계 거기가 하늘과 땅인데 거기에 양심과 참나가 들어와 버렸으니 양심과 참나 만나는 양심과 참나는 원래 하나입니다.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양심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육바라밀로, 인위의 주제로, 사랑과 정의로, 진선미로 그리고 몰라 괜찮아로 어떻게 그 참나 양심의 본체랑 바로 접속하는지 이거 알면, 인류가 이거 알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이 이미 열려요. 여러분 지금 학당에 접속하신 분들 지금 이 정토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이버 정토나 영적인 정토에 접속하신 분들 이미 새하늘 새 땅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